차이ovid 분노 뭘 뜨거같아?! 뭐 재미있는거라도 보는거야?? 에잇! 지금이라도 좋아하는 분을 찾는거야! 뭐어?! 말이 되는 소리래! 멀쩡할 수 있는 마이너스야! 불쌍!!! 해버쪽으로 빠르다고 한다!! 널 알고 싶다... 팝팝스! 난 윤크미가 진지하게 살 때일 때일 진짜? 컷자트! 딱! 또 멍청인걸! 유미의 손을 접수했어! 그럼 이럴 때 무슨 일을 통해 되던데? 어? 얘들아! 나 찾았어!